말리포 데크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동풍이 불고 있는데 요가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편하네요. 요가매트를 까맣고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요가는 하지 않고 윈드서핑을 해볼까 합니다. 북길을 보니까 동풍이 부는데 바람이 어느정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타볼만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다시 샵으로 가서 윈드서핑을 준비하고 윈드서핑을 해볼까 합니다. 해가 나서 날씨가 아주 회창하네요. 하늘도 맑고 바다도 푸르고 바람도 아주 강하지는 않고 적당합니다. 오늘은 하니시 연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얼마전에 영상을 보고 연습하는 것을 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